2020년 10월 학력평가 8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립유전자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유전정보에 대한 DNA 상대량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매칭시키면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있는 H와 T에 대한 유전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정보를 그래서 만약에 이 유전정보가 E형 접합이다라고 한다면 라지 H나 스몰 H 혹은 라지 T나 스몰 T가 각각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겠죠. 그런데 동형 접합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동형인 라지 H, 라지 H라고 한다면 그 값은 2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립유전자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2나 0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복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때에는 염색체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DNA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런 유전자 DNA 상대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상황. 그러다가 이 세포가 된다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형 접합일 때에는 하나가 이쪽으로 가면 나머지 대립유전자는 반대편으로 가기 때문에 대립유전자가 간쪽 간에 라지 H가 같다라고 한다면 1값을 갖고 스몰 H는 0값을 갖겠죠. 동형 접합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일 때도 마찬가지. 자 여기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 때 라지 H 라지 H라고 가정을 한다면 라지 H가 하나 같기 때문에 1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갔으니까 1값을 가질 거고 대신 이제 복제된 염색분체를 가지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금 염색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1과 0이라고 하는 DNA 상대량을 가질 수가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염색분체의 복제분은 딱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값 그리고 이 값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표에서 찾아주면 돼요. 자 먼저는 T를 한번 살펴볼 건데 니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T와 스몰 T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과 0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때에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먼저는 N상태다. N상태라는 얘기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된 상태이다. 분리된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는 1이 값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포에는 0이 값을 것이다. 지금 이게 될 수 있는 이 조건이 될 수 있는 확률은 3세포와 동일하죠.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얘가 수컷이에요. 수컷이라서 이제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염색체의 라지 T를 가지고 있으면서 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몰 T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조건이 E의 조건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인데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을 하다가 아래쪽에서 스몰 T를 만나게 돼요. 스몰 T의 값이 1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아 그러면 이 개체는 못해도 라지 T와 스몰 T를 무조건 가져야 되는데 지금 라지 T와 스몰 T를 둘 다 가지려면 X염색체에 존재하는 남성은 안 되겠죠. 이런 조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아 위쪽이 맞겠구나.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서 니은이 표현이 된 것이겠구나. 그리고 이 상동염색체가 분리됐을 때 1과 0의 값을 가지려면 상동염색체에 분리된 이유는 이 아래쪽입니다. 2와 3세포 중에서 2세포는 곱하기 2를 하기 때문에 2나 0값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3세포는 1과 0이 되기 때문에 아 얘가 바로 3세포가 되겠구나. 니은이 3세포와 매칭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세포와 3세포만 남았죠. 그런데 1세포는요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직 분리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기역 같은 경우는 0값을 갖는 라지 T를 갖기 때문에 이 아래쪽이 1로 이제 2N의 상태이면서 얘가 1세포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 위에는 자동적으로 2세포가 되겠죠. 2세포가 되면서 여기에 라지 T가 없다는 얘기는 스몰 T, 2세포에는 스몰 T가 같다는 얘기고 두 배로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값을 갖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T에 대해서는 했고요. 그 다음에 H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H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1세포부터 한번 볼게요. 1세포는 이 개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유전자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렇게 봤을 때 2값이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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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H를 가졌다면 여기에서는 라지 H, 라지 H 아니죠. 자 아래쪽에서 이제 0값을 가졌다. 스몰 H의 0값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립 유전자가 2나 혹은 1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2가 된다는 것은 상동염색체에 들어가 있는 라지 H, 라지 H 동형접합인 경우이고요. 자 1일 때는 이제 X염색체에 존재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컷이면서 X염색체에 존재할 때에 이제 X가 하나이기 때문에 라지 H 하나만을 갖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2나 1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2세포로 한번 가볼게요. 자 2세포는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대요. 두 개 그리고 스몰 H에 대해서는 당연히 0값을 갖겠죠. 대립 유전자를 가질 수 없는 N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3세포는요 0을 갖는데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아예 1세포에서 0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전체 모든 세포에서 스몰 H를 가질 수 없는 0라인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0을 가졌으니까 라지 H와 스몰 H가 모두 다 없는 생식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생식세포는 아 X염색체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디귿 1에 있는 값은 이 1값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칸에 있는 숫자들은 과정 중에 채워 넣었고요. 자 H가 존재하는 염색체는 X염색체 그 다음에 T가 존재하는 염색체는 상염색체가 될 것이고 기역은 2세포, 니은은 3세포, 그 다음에 디귿이 1세포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보기로 갑니다. 자 디귿은 1세포이다 맞는 말이죠. A값은 얼마였냐면 2였고요. 그 다음에 B는 0이었어요. 그러니까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역에서 기역이 2세포예요. 라지 H는 성염색체에 있다 그랬는데 네 얘는 X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정답이죠. 우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